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느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 건 아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와가 여분내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해불원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해불원이 그리스사람 여분내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뤘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다같이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 안에 그리스도로 절대 망대를 세웁시다.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5월달은 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기념일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흔히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불리우죠. 어떤 날들이 있는가 찾아보니까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그리고 스승의 날도 들어가더라고요. 스승의 날, 그리고 성년의 날까지.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인데 성년의 날까지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모두 가정의 달 5월과 관련된 기념일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5월 8일이고요. 어버이날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날이죠. 하셨습니까? 카네이션, 카드, 엽서, 선물, 뭐니뭐니 해도 받으셨습니까? 네, 어쨌든 저도 이제 어버이이면서 학부형이라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두 딸이 이리 와보라고 부르더라고요. 오지 않고 와봐라. 여기 와봐라. 이렇게 불러요. 여기 와봐라고 부르더니 이제 어젠지 그제인지 엊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쓴 카드를 전해주더라고요. 이제 큰아이는 여덟 살이니 직접 쓰고 둘째는 아직 못 쓰니 불러주는 대로 언니가 대피라고 열어서 읽어보니까 뭐 별말은 없습니다만 그 마음과 내용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이제 읽게 되어주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축복해주고 봉투 안에 색종이로 접은 카네이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카네이션은 제가 주일날 대신 접어줬던 카네이션입니다. 제가 접고 제가 풀칠을 해서 제가 꾹 누른 다음에 줬던 카네이션을 이 아이는 자기가 접은 것 마냥 할아버지도 주고 할머니도 주고 저도 주고 제가 접은 것 제가 도로 받았습니다만 그게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버이들이라 해서 감사의 마음을 저도 전달하고 저도 전달 받고 서로 표현하고 그 오가는 사랑 가운데 행복한 마음 속에 기도가 되어지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언약을 분명하게 전달하게 하시고 복음을 올바로 심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안에 그리스도로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서 반드시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서미스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계속 되어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감사하지만 그 감사한 마음과 함께 제 속에 언약적 책임감이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랩런트들을 서미스로 키워야 될 것인데 가정의 날 그리고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받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주 주의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의 랩런트들을 서미스로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미션을 다시금 붙잡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세대가 어버이날에 기억해야 될 영적인 책임감 같습니다. 부모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앉아있는 대학 청년들 자녀가 없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을 놓고 이러한 언약적인 도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로 전하게 하는 그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언약적인 도전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그니스 사람 여북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 여호사 14장의 본문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로 기억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갈렙이 성경을 통틀어서요 딱 세 번의 장면만 등장을 합니다. 딱 세 번의 장면만 등장할 정도로 철저히 이인자의 자리에 위치에 가리워져 있었던 갈렙인데 왜 그 세 번 가운데 한 번이 지금 이때 이 시점입니까? 지금 이때 이 시점에 그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갈렙의 고백이 단순히 저 헤브론 산지 좋은 땅이니까 그거 놔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모세 밑에서 또 이 7년의 전쟁 동안 여호사 당신 밑에서 정말 내가 고생했잖아요. 내가 나를 좀 챙겨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또는 한참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85세가 됐으니 그 백성들에게 얘들아 나 아직 안 죽었다. 저 산지 정도야. 내가 정복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로 저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한 가운데 든 마음이 무엇이었냐? 아 갈렙이 아마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와 13장 1절에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와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지금까지 가난한 정복 전쟁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여호수와가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이제 너 이후로는 남은 땅들을 각 지파로 분배하여 그들의 기업으로 삼게 하고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을 그 기업 삼은 지파들이 내쫓아야 될 사명이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도 없고 여호수와도 없는데 이제 우리만으로 할 수 있을까? 아직 남아있는 가난한 족속들도 여전히 강하여서 내쫓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건데 라는 생각들은 저는 부신앙치질이라 그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우리만으로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라는 그러다 보니 어쩌면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그 고백처럼 불신앙의 분위기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싹 번져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조금씩 퍼져나갔겠죠. 할 수 있을까? 모세도 여호수와도 없고 가난한 저 사람들 굉장히 강한데 민숙이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이죠.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이라 하고 이런 부신앙의 분위기가 조금씩 퍼져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45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자신이 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다시 꺼내면서 갈렙은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난한 땅을 정복해 가야 될 그 다음 세대에게 거기서 더 나아가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무엇을 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 그대로이다. 나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믿는 자와 함께하시며 반드시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자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랑한 예원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이런 갈렙과 같은 믿음과 언약적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그 랩런트들을 그들에게 올바른 언약과 언약적인 이 믿음을 전달하며 이들을 이 시대에서 살리는 서미스로 세우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세계보고마의 여정을 기대하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가나한 땅은 분배가 끝났고요. 요단 서편 가나한 땅을 아홉 집합 반에게 분배하고자 하는 그때의 바로 갈렙이 등장하는 겁니다. 등장하면서 45년 전 모세를 통하여 자기에게 약속하신 대로 헤브론을 자기의 분기수로 달라고 청원하는 장면이 여우사 14장 6지어부터 15절 내용입니다.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갈렙이 청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그때 믿음으로 고백한 그 이유 지금 이 순간까지 45년 동안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똑같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나 아직 안 늙었어 괜찮아 나 아직 힘 넘친다 나 요새 운동 많이 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물론 어떠한 육체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갈렙이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순전히 육체적인 힘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 아무리 기력이 왕성하여도 85세의 나이의 전쟁을 앞서 치른다는 건 굉장히 무리에요. 그것도 평지전이 아니고요 산악전입니다. 안악 해부룬 산지가 해발 970m 약 1000m 정도 된대요. 그 산악전에 상대는 당시 거인족이라고 불리우는 안악사람들이라 그러니 85세 나이의 전쟁을 진두지휘한다 무리가 되는 일인 거죠. 즉 그럼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갈렙이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같다라고 말하는 건 나의 육신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날에 여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하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가 40세에서 또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이 85세가 된 지금도 함께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언약 그대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즉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며 그 약속을 여전히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께는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변함이 없다 이 말은 뭐냐 무엇이 변함이 없느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불변하다 입니다.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하나님의 불변성 이랍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신성과 완전성과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 불변하시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불변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신하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신하심이요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갈렙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과 그 심령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사람은요 그 마음과 중심에 담겨져 있는 대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담아내는 사람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거겠죠. 초심 말하는 그런 그런데 문제는 그게 뭐냐 그 초심이 그 마음이 그게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 따라 바뀌고 내 마음이 약해지면 바뀌고 육신적으로 피곤해지면 바뀝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계속 쓰여지는 거고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면 내가 쌓일까 봐 마음을 바꿉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혹 낙심할까 싶어서 먼저 마음을 바꿉니다. 박해를 받으면 혹 내가 버리움을 받을까 싶어서 먼저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내가 낙할까 싶어서 내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세상은 그걸 보고 뭐라 말하냐 혹자들은 처세술이라고 말합니다. 폭풍이 불면 나무가 쑥으로 져야 안 부러지잖아. 그러니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뭐해? 바꿔, 쑥으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뭐로요? 아직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 취향 내 사상 내 기준 내 경험대로 내 마음에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입맛 따라 이때는 바꾸고 저때 또 바꾸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경험과 세상적인 습관과 체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가 내 경험대로 복음을 해석해요. 내 기준과 내 감정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는데 복음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관점을 집어넣어 전달합니다. 그러니 뭐합니까? 문제가 온이 흔들리죠. 환경이 오면 자꾸 낙심이 되죠.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저 사람에게 상처받고 계속 상처받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 금요기도의 말씀이었죠. 고린도서 4장 실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하리함을 알게 하리함이라. 인정하세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힘이 큰 능력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과 능력을 여러분의 마음에만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담으세요. 어떻게 담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중심의 생각을 벗어내고 내 기준의 삶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내 것을 없애고 내 생각을 꺾어내고 나를 비워라 그거 아닙니다. 나를 꺾고 내 것을 없애고 끄집어내고 비워내라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말합니까? 율법이요. 청소하고 비우고 소재하였더니 율법이란 말하죠. 보금은 율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는 게 보금이죠. 그래서 보금은 뭡니까? 보금은 채우는 거예요. 보금은 충만한 거고요. 밑이 깨져있는 독에 컵과 같은 이 그릇에 밑이 금이 가 있거나 깨져있으면 물을 담아놓으면 점점 점점 새어납니다. 이러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제 생각을 들어보시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 밑에 때운다 이런 거 말고요. 있다 싶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다른 데 가서 써먹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첫 번째 뭐냐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물을 부으면 됩니다. 그러면 물을 붓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물을 부으면 그 밑 빠진 독에 물은 계속 유지가 되어져 있어요. 맞죠? 틀리면 끝나고 반문해주세요. 그럼 물이 채워있습니다. 그 물이 빠진 속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이 계속해서 물을 부으면 돼요. 아니면 이 밑이 깨져있는 독을 이것보다 더 큰 독이나 아니면 호수와 같은 넓고 큰 물에 잠궈버리면 물은 영원히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 거죠. 두 가지 다른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한이 없고 끝이 없는 무한한 구원의 은혜로 그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끊임없이 채우고 날마다 채우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은혜요. 복음은 함께의 비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창세기 3장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하나님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언약을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증표를 삼으셨어요. 그 후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또 약속을 놓쳐오르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중간에 약속을 못 지키고 포기해버리는데 수도 없이 낙심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포열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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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언약과 함께의 축복. 이 언약을 여러분의 평생에 계속 담으세요. 계속 담으시는 겁니다. 내꺼 남아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담으세요. 물에 다른 거 들어있어도 더 큰 물을 계속 부으면 그거 씻겨 나가더라고요. 계속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날마다 담고 계속 담고 그것이 바로 문제도 많아요. 내 안에 상처도 많습니다. 허물도 많아요. 문제 많고 상처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서는 방법이 뭐냐. 끊임없이 복음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는 것. 그리스로 또 채우는 것. 날마다 채우는 것. 언약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이 그 마음에 담긴 사람은 하늘을 어떻게 하시냐. 하늘을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 현장의 영적인 판도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오늘의 여우사 14장은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즉, 언약 성취를 위한 갈렙의 담대한 도전을 통해 여우사와 그 동력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수 있을 만큼 평화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족속들의 마음과 그 세를 약하게 하셔서 감히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겠다는 마음이 없도록 전쟁을 막으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가문과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는 반전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은 우리에게 이러한 현장의 영적인 평화가 오게 되는 갈렙과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 우리를 통해 모든 가문과 현장마다 이러한 영적인 반전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갈렙은 그 믿음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였습니다. 45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갈렙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민숙이 14장 8절에서 9절에 여왁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리고 나서 45년 후 길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한 겁니다. 그때의 당신도 들었던 것처럼 과연 거기에는 안악사람도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은 언약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고백대로 실제로 지키고 실제로 행하는 거고요. 그 성취의 시간표가 오면 행하고 그 성취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또는 그 온 그 이후까지 굳게 지키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왜냐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적인 믿음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현장에서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뤄야 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육체적인 힘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알고 이런 갈래가 같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갈랩이 무엇을 믿었던 것입니까? 어떠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먼저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갈랩의 믿음은 갈랩의 눈에는 저해발 930미터나 되는 해부론 산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키가 크고 힘이 센 거인족 안악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성업이 크고 그 성업이 견고하고 그 사람들이 강하다는 걸 여러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커요. 견고하죠. 그 사람들은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커도 상황은 안 좋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시선을 더 높이 들어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0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애개서로다. 여기서 산은 하나님의 인재의 장소를 말하는 시온산입니다. 즉 그 시온산과 같이 견고하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그 약속을 이루기에 충분히 능력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며 어디 앞에 서라 너가 당한 안악사랑과 해부론 산지 앞에 서라는 겁니다.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되 너의 발은 안악사랑과 해부론 산지 앞에 서라 그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섰다면 싸워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서서 해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배 오른편 깊은 바다로 가서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고기는 예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을 믿고 그 돌을 던지면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돌의 궤적과 속도를 정확히 계산해서 골리앗의 이마정 중앙에 맞추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하면 되니까 서서 던져야죠. 우리가 큰 성 여리고를 돌면 무너지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문제와 사건과 산 앞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뿐이죠.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시간표 사인입니다. 내가 돕겠다라는 신호라는 거죠. 혹시 오늘 수유엠에 참석하신 성들인 가운데 지금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로 사방이 뒤덮여버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제가 교구를 다녀봐도 다 아시는 충분히 느끼신 거지만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너무 힘든 상황 경제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가운데 암투병이다 불치병이다 난치병이다 암도 있고요. 여러가지 불치병도 있고 저희 교구에는 루게릭병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암투병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소 재판으로 엮여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정과 가문의 핍박과 전혀 무가심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다 무엇이냐 물론 힘들다라고 얘기도 해요. 어렵다고도 표현하고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도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고백하는 마들이 괜찮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더 복음해 내가 더 그리토께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중에 저희 교구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집사님은 아마 혼자 믿어오셨던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남편이 변화가 없어요. 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교회 가는 거 반대는 안 합니다. 그리고 가끔 교회까지 태워다도 줘요. 주차장에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이 집사님은 나름대로 은혜 받고 나름대로 지역 모임 구역 모임 교구 모임 가서 은혜 받고 신앙이 자라가고 훈련받고 있고 구역장 고사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잘 이쁘게 신앙이 자라고 있다. 남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 남편이 지구의당 예배 1년에 두 번 나오더라 그러더라고요. 두 번 나오더라. 제가 한 번 수뇌에 갔더니 와 계신 거예요. 아 이 두 번에 한 번이구나. 그리고 다음 달에 갔더니 또 앉아있는 겁니다. 두 번에 벌써 다 썼나?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남편이 지난 3월 달에 등록하고 이번 주 주일 날 4주 수요일을 해서 제 앞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 새 가족 포럼실에서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멋져고 하고 집에 가고 싶으셨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게 너무나 어색하다. 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 선생님 표정이요.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느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그 고백이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난 뭐 했는데? 은혜 받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에 더 집중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는 할 수 있으니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믿음이냐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문을 보면 성경은 갈렙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4절에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잃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지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다. 그 뒤를 가득 채웠다. 그게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냐 갈렙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성취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앞서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는 그 뒤를 가득 채워 말씀이 성취되겠다는 겁니다. 그 뒤를 가득 채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온전히 쫓았다. 여호와를 쫓았던 갈렙의 믿음은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성도님께서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말씀이 앞서가는데 그 말씀이 앞서갈 때 그 뒤를 온전히 따라가면서 그 말씀이 뒤를 가득 채워 성취 되도록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제 이미 다 아시겠죠? 스타트만 202요 스타트만 202요 교구 안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부신양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왜 자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있어서 숫자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어떠한 지향점일 뿐인 거죠. 지향점. 어딘가는 보면서 가야 되잖아요. 폴라리스가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들 하죠. 그러면 만 명이 채워지면 선교가 본격적으로 되어지고 안 채워지면 본격적으로 못하는 건가요? 순수한 질문입니다. 만 명이 되면 되고 만 명이면 되고 9,500명이면 안 됩니까? 그럼 9,800명은요? 9,900명은 될 것 같죠? 그런데 만 명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도 합니다. 물론 만 명이어도 하나님은 하시고 9,000명이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숫자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나는 내가 선포한 그 언약을 따라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열심을 다해 일하겠다. 그러면 너는 너는 나의 그 일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쓰임 받으려냐? 과연 너의 삶의 목적과 과연 너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맞춰져 있느냐라고 뭐냐? 우리가 채워내야 하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라는 거죠. 갈릭과 같이 하나님의 뒤를 따라 그 뒤를 가득 채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 앞에서 해야 돼요. 갈렙이 타고난 믿음 체질여가지고 믿음을 지킨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복음 체질이기 때문에 45년 동안 한결같았던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전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요. 나와 똑같겠지. 어떻게 보면 갈렙은 모태신앙안이 아닙니다. 나중에 믿은 자예요. 나중에 믿은 자. 갈렙을 보고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그니스는 애돔 지역에 있었던 족속의 이름입니다. 즉 갈렙은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보느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된 애돔 족속이 노예로 왔다가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된 이방인이다. 즉, 잡족.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이방인으로서 그 안에서 갈등, 상처 있었겠죠. 고민, 걱정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또 말씀 앞에 서고 또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다시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답은 무엇이냐? 예배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 다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죠. 어떤 말씀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배 성공은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사건, 갈등, 걱정, 염려에서 그 문제, 사건, 갈등, 염려에 모든 문제결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문제를 결론 내리고 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그 문제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더 나아가 문제, 사건, 갈등 그거 상관없이 글단 내려놓고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그러고 나가면 문제, 상관없어요. 갈등 와 있는데 나를 찢어내지 못해요. 상처 오는데 나를 침몰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와 있는데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해결하실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장면 이후에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어떻게 차지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정복 과정 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 여우사 15장과 사사기 1장에서 아주 짧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갈렙이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첫 번째가 가데스바네아 두 번째가 길갈 세 번째가 이제 헤브론 산지에서 사사기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죠.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기라세벨은 헤브론 산지에 있는 성업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는 갈렙이 이제 정복했고 그 성업 중에 하나를 누가 점령할 것이냐 점령하면 내 딸을 줄게 내 사위로 삼을게 여기에 갈렙의 조카인 온리엘이 도전하는 겁니다. 즉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과정을 통해 갈렙은 자신의 조카인 온리엘을 그 온리엘이라는 다음 세대 랩런티를 세우는 것이 갈렙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온리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 메소부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냈고 그 후로 40년 동안 이 땅을 평온하게 다스렸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리엘 그사가 갈렙의 조카 그러면 갈렙이 이 자신의 조카이자 사위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달했겠습니까? 갈렙의 인생을 통해 온리엘에게 무엇을 보여줬겠습니까? 무엇을요?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왔던 나의 언약의 여정과 이 약속이 성취지는 그때까지 내 마음의 약속을 간직해 두고 내 일평생 여와만을 온전히 쫓아 그 말씀 성취를 다해 살아왔다는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줬겠죠. 그러면서 온리엘아 너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이 언약을 담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다시 너 역시 역사의 시간표에 등장하여 이 믿음을 증명해내고 이 약속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온리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설을 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렘넌트를 서미스로 세우는 증인이 바로 갈레비였다는 거죠. 살아있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림들 여러분의 믿음이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언약을 붙잡은 지금부터 그 언약이 성취될 그때까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후대 앞에 다음 세대 앞에 렘넌트들 앞에 이 갈렉과 같은 믿음의 증인이오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다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